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.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의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%로 집계됐습니다. 같은 기간 애플은 21%로 삼성과는 1%포인트 차를 보였습니다. 다만 지난해 1분기 6%포인트에 달했던 두 회사 간 점유율 격차가 1%포인트로 좁혀지며 삼성전자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업계의 평가가 나옵니다. 한편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% 규모가 줄며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.